가서 맛있는 저녁 먹자, 라온아. 오예! 끄읏. 우와. 아... 됐지? 비벼서 먹을래, 아빠. 어? 비벼서 이거, 이거. 비벼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아빠 간장 넣어야지. 들기름. 그렇지. 아빠 먹고 아빠 좋아하잖아. 최고! 맛있다. 맛있지, 밥 더 먹어. 최근에 동무 중에 밥 제일 잘 먹는 거지. 성룡을 주시오. 아빠 고기 씨, 안녕! 그릇 집어돈졌어? 그렇게 맛있어? 잘했어. 역시 언니밖에 없어.